이번 주제는 프로당구 상금 및 당구 유튜버 조혜수입니다. 우선 프로당구 여자선수 누적 상금부터 보시죠. 다음으로 프로당구 여자선수 상금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2020에서 2021 시즌은 김세현이 1위에 오릅니다. 2021에서 2022 시즌은 김가영이 1위로 등극합니다. 2022에서 2023 시즌은 수롱피아비가 1위에 오릅니다. 2023에서 2024 시즌은 김가영이 1위를 탈환합니다. 2024에서 2025 시즌은 현재 김세현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구 유튜버 월간 조혜수를 보시죠. 야매당 구총프로 채널이 1위에 오릅니다. SBS 스포츠 채널이 1위에 등극합니다. 축제 obviamente 후루꾸마찌 빅박스 채널이 1위에 오릅니다 빌리어즈TV 채널이 조회수 1위에 오릅니다 당구치는 대연이 채널이 쇼츠 흥행으로 1위에 오릅니다 빌리어즈TV 채널이 3위만으로 1위에 오릅니다 빌리어즈TV 채널이 쇼츠 흥행으로 1위에 오릅니다 빌리어즈TV 채널이 1위에 오릅니다 빌리어즈TV 채널이 1위에 오릅니다 performance 빌리어즈TV 채널을 달성 전술 빌리어즈TV 채널은 개체할수apa 마지막으로 당구 유튜버 누적 조회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